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관혜씨입니다. 오늘은 농구원샷에서 KBL 22, 23 올시즌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시즌 대한민국 프로농구를 빛낸 베스트 5, 1번 포인트 가드 포지션 최고의 선수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선영 선수. 10년간 SK의 농구를 속공예팀으로 바꿔놓은 SK나이츠의 프랜차이즈이자 SK나이츠 역대 최다 득점자. FA가 된 김선영 선수가 SK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봉조정 신청을 할 만큼 김선영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냈던 건 사실이야. 그럼 이제 원하는 만큼 받았나요? 기본 연봉하고 인센티브까지 총 보수 8억으로 최고 연봉 선수 자리에 올랐는데 김선영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 랭킹 왕에 올랐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리그 정상급 선수를 보면 이번 시즌 KCC로 이적한 이승현, 홍, 그리고 캐롯으로 이적한 전성현 선수가 각각 7억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름 만족할 만한 연봉으로 체결됐다고 봐야지. 좋은 접근에 협상이 체결이 되면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약간 먹튀 논란이 쌓이는 경우를 많이 봤을 텐데 김선영 선수는 오히려 보란듯이 제대로 증명해낸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올 시즌 기장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12개의 시즌 중에 개인 커리어 하이로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면 돼. 1월 28일날 대구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혼자 무려 47득점을 뽑아내면서 3차 연장 끝에 승리로 이끌었어. 김선영 개인 커리어 하이였던 시즌이 18-19 시즌에 10연패 중이던 팀을 혼자 49득점하면서 하드캐리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야. 5라운드에서는 SK가 KGC의 12전승을 막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 심지어 이 경기에서 SK팀 허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준용이 일단 결장을 했었고 수비가 좋은 KGC를 상대로 20득점 10 어시스트를 해내면서 시즌 4번째 20식 달성을 하기도 했어. 김선영 선수가 원래 패스플레이를 많이 한 선수인가요? 김선영 선수가 올 시즌에는 어시스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거든. 보통 김선영 정도 정상급 레벨 가드라면은 득점과 어시스트 수치가 동시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 패스에 중점을 둔다면 득점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의욕적으로 득점에 나선다면은 이제 어시스트가 감소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운동 능력의 감소는 있을 수 있는데 김선영은 연차가 쌓이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경기 상황과 흐름을 읽는 능력이 상상되고 노려내진 모습이야. 예전에는 팀 공격이 안 풀렸을 때 혼자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 근데 이제는 동료와 호흡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팀의 중심 선수가 됐다. 전경기 출정 중이고 어시스트 전체 1위 평균 6.1개 가드들의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필리핀 선수들까지 포함해도 독보적인 1위 평균 득점은 전체 9위 평균 득점으로만 보면은 각 팀의 에이스인 변주정 선수나 이재도 선수보다도 높은 수준이야. 1옵션 용병인 아션마레이나 머피 할로웨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니까 말 다했지. 스틸은 전체 9위, 블록도 전체 19위에 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가드 포지션으로 유일하게 공격뿐 아니라 수배도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증거지. 고참이 되고도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후배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즌이라고 봐야 돼. 2번 슈팅가드 포지션 최고의 선수 팀을 와이어 투 와이어 1위 시즌으로 올려놓고 있는 한국의 어빙, 변 어빙, 변준영. 올 시즌 KGC 팀이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어. 근데 그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변준영 선수. 올 시즌 미친 퍼포먼스와 함께 기술도 이제 거의 국내 탑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올해는 외곽까지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가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떨 때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보나요? 박지훈 선수가 코트에 없을 때 변준영이 보통 리딩을 하는 1번 포인트 가드를 보고 박지훈 선수와 함께 뛸 때는 2번 슈팅 가드 포지션을 보고 있는 듀얼 가드라고 보면 돼. 클러치 타임에서 해결사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면서 KGC에게 되게 극적인 승리를 굉장히 많이 안겨줬지. KGC는 이재도가 FA로 LGA에 이적을 했고 또 전성현 선수가 FA 자격으로 고향 캐롯 점퍼스를 이적을 하면서 사실 올 시즌 변준영 선수의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사실이거든. 그런 부담감을 보란듯이 이겨내면서 미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 특히 2라운드 9경기 동안 평균 30분 넘는 시간을 출전하면서 평균 거의 17득점 5개가 넘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2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고 KGC가 10연승 달리는 동안에도 리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4게임에서 20득점 이상을 해줬을 정도로 굉장히 폼이 좋았어. 경기 템포 조절까지 할 줄 아는 가드로 성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전경기 출전 중이고 어시스트 전체 2위, 평균 득점이 전체 13위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준 성공률, 자야투 성공률, 스틸까지 전체 다 20위권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고 국내 최고의 가드 반열에 올라왔고 본인이 스스로 증명한 시즌이라고 봐야 돼. 자 3번 스몰 포워드 포지션 최고의 선수 역대급 3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고양 캐롯의 스나이퍼 전성현 뛰어난 슈팅 능력과 오프더볼 무브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고의 전천우 슈터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슛을 시도할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딥3와 로고샷까지도 편하게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슈팅 레이지를 가지고 있다. 올 시즌 그 정확도 자체가 더욱 더 완성력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어. 당연히 슈팅 가드일 것 같은데 왜 3번 스몰 포워드로 뽑으셨나요? 스몰 포워드는 공수 모드를 책임지는 포지션 자리인데 전성현은 2번에서 3번까지 코트 좌우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약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윙맨이라고 볼 수 있거든. 사실 과거 주 포지션이 스몰 포워드이기도 했고 현재는 슈팅 가드에 가까운 스타일이지만 본인이 아직도 자기소개할 때는 포워드 전성현입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3번 포지션에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제 6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1라운드 3라운드에서 라운드 MVP 받았고 전성현이 KGC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부터 그리고 올해 지금 1월 27일 KT전까지 무려 76경기 연속 3점슛 기록을 했어. 더 대단한 거는 기록을 깰 때마다 과거 문경은, 조성원, 정인교, 우지원 추억의 3점슈터들을 계속 소환해 내고 있는데 올 시즌 프로농구 25년 역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전임 미답 3점슛 200개 금자탑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 그럼 지금 현재는 최고 기록은 두 분인가요? 단일 시즌 최다 3점슛 성공 1, 2위가 우지원 197개, 문경은 194개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가 서로 기록을 배려한 가운데서 우지원이 21개를 넣었고 문경은이 22개를 넣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총극이나 다름없어. 전성현이 이번 시즌 200개의 고지를 등정한다면 프로농구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당연할 거고 역대 최고의 3점슈터 논쟁에도 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을까요? 1라운드였던 10월 25일 전주 KCC 이지스와의 원전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2.6초를 남기고 전성현의 결정적인 3점슛으로 인해서 90대 93으로 승리를 했는데 고양 캐롯 점퍼스의 팀 창단 첫 연승이었고 에이스답게 3점슛 6개 포함해서 30득점을 기록하면서 MVP급 활약을 보여줬어. 팀 1옵션 슈터임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는 또 8개나 했고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커리어 하위를 기록했지. 평균득점 전체 3위 전성현 선수 위에 자밀온이랑 펠멤밖에 없어. 전체 평균득점에서 혼혈 선수를 제외한 국내 선수가 탑5 안에 드는 것은 2007년, 2008년 시즌 방성현 선수까지 내려가야 돼.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40%로 전체 3위.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아. 85% 이상으로 전체 3위. 스틸 어시스트도 20위권 내 위치에 있어. 3라운드까지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4라운드, 5라운드에서는 조금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캐롯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단의 어려움 속에서 성공적인 시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플레이오프를 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수단의 사기, 동기부여, 저하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 4번 파워퍼드 포지션 최고의 선수. 건강하다면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선수. 건세근, 오세근 선수. 건강하지 않다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요? 아무도 못 막는 힘과 지능을 겸비한 최고의 선수임이 틀리면 없다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시즌인데 실제로 국내 빅맨 중에 오세근만큼 1대1 투맨 게임의 정확한 스크린과 슈팅 능력, 힘, BQ를 겸비한 빅맨, 건강한 건세근은 국내 탑 골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세근 선수는 덩크를 하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보면 되고 2월 15일 창원 LG와의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 29분만 뛰고도 양팀 통틀어 최다인 26득점 10리바운드라면서 22점 차 대승 2위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었던 경기였어. 이날 오세근 선수가 3점 슛을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4개를 꽂으면서 내외각에서도 굉장히 맹활약한 경기라고 봐야 돼. 골밑 포지션에서는 외국인 선수와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굉장히 힘들잖아. 올 시즌 특거리를 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선수의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평균 득점은 전체 16위, 리바운드는 전체 10위. 시즌을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면서 파이널까지 우승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16, 17시즌 때처럼 파이널 MVP를 받았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 5번 센터 포지션 최고의 선수 SK 전희철 감독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밀 원희.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중에 오마리 스펠맨과 함께 가장 폭발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자밀 원희는 두 시즌 전에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거의 태업에 가까운 공격과 수비로 말도 되게 많았고 탈도 많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올 시즌은 완전히 황골탈퇴한 시즌이라고 보면 돼. 자밀 원희의 전매특허는 거리를 가리지 않는 양손 훅슛과 플로터 그리고 뛰어난 피보 플레이를 이용한 훅슛 때문에 상대 수비가 컨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편이지. 스텝 밟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 1대1 페이스업 능력은 국내 외국인 빅맨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리바운드 능력도 굉장히 좋고 속공식 공 처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거의 시원한 덩크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 2월 10일에 있었던 서울 삼성과 S-DW에서 무려 42득점 8 리바운드를 하면서 연장전 동점 상황에서 1.8초를 남기고 자율도까지 다 넣으면서 승리를 했어. 클러치 타임에도 역시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2월 19일에 있었던 KGC와의 경기에서는 25득점 13 리바운드를 하면서 막강했던 KGC의 11연승을 저지했어. 특히 2쿼터 종료 버저비트에 터진 롱3는 최근 3점슛 감각도 매우 좋아진 원희의 모습을 대변해주기도 했지. KBL의 평균 득점 전체 1위가 자밀 원희야. 23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20점을 넘긴 유일한 선수고 리바운드는 또 3위야. 블록은 전체 2위. 1위 오마리 스펠맨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야. 과연 외국인 선수 중에 올 시즌 끝나고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자밀 원희가 될지 오마리 스펠맨이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시즌이야. 올 시즌 포지션별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 기량발전상에는 베이비 헐크 KT의 하윤기 최우수 수비상에는 4년 연속 수상이 유력한 KGC의 문성곰 신인 선수상에는 국민 춘사미 모비스의 론제이 아브레인토스 MVP에는 한국의 어빙 KGC의 변준영 변준영 선수를 MVP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충분히 소개한 것처럼 팀 성적과 개인 성적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기를 잇는 능력이 몰라보게 달라졌고 경기 템포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가드가 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불려도 손수액이 없는 시즌을 치렀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정규 시즌 뿐만 아니라 파이널 MVP까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 앞으로 프로농으로는 변호객이 천하라고 불려도 되나요? 이번 시즌 후에 상무 입대가 예정돼 있어. 오늘은 미리 보는 2223 KBL 농구원샷 어워드를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감론을 막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더욱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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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